지금 이 어떤 후보보다 선명성 경쟁에서 자신 있게 도전장을 낸 분이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기계적 중립 협치가 아니라 민심을 보고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걸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쭉 오른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아를 중립으로 확 넣어버리고 멈춰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죽도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콧바뜨리는 우를 범한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지금 이 국회의장도 중립 기원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특이한 것이요.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국회의장에서만큼은 전략적 모호성을 띄고 있는 이유는 추미애 당대표를 강성 지지층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강성 지지층들은 지금 이 총선에서 이긴 기세를 몰아서 정말로 국민의힘을 밟고 싶은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는 지금 추미애 의원이 가장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했다. 국회의장이 당연히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회의장 되면 대놓고 민주당 편 들 거야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 의전 서열 2위를 의전 서열 8위가 지금 정하고 있는 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래요. 내가 지금 당대표를 연임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또 정성호 의원이 하고 그리고 당대표는 박창대 의원이 하면 나에 대한 방탄 리스크 등 완벽한 이재명 체제가 이루어진다. 원내대표 박창대 의원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방탄력이 제가 볼 때 근강불개 수준으로 올라갈 거예요. 정말로 이 여당에서 쉽게 건들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민심이나 민의를 겉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별반 차이 없이 계속해서 방탄 국회, 입법, 독주 국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국회의장마저도 정말 친명체제로 가게 된다고 하면 22대 국회 국민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투표로 이뤄지니까요. 의원들의 선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